자 이번에 시황분석 드릴 종목은 잠깐만요 제가 잠깐 까먹었네 아 태원물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원물산 이라고 나오죠 태원물산 상한가 285%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 중에 북박이 님, 미카엘 님이 내수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3월 30일 날 글을 썼는데 자 간단하게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바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여기 태원물산 285% 수익 중 북박이 님, 미카엘 님 축하 여기 글을 클릭을 해드리면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2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려 가지고 이 종목이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강력 홀딩 하십시오 왜 추가 반등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더 온다 자 이때 285% 수익 중이었었는데 이날이 3월 30일 아닙니까 자 3월 30일이면 대충 여기쯤 되는데요 3월 30일 한 요쯤 됩니다 자 요때에 자 여기에서 추가 반등권이 더 왔으니까 거의 뭐 한 100% 정도 더 와서 약 380% 정도 수익이 나섰던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짧게 해서 보여 드리면요 이날 상한가 친날이 아 이날이네요 이날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날 아직 꼭지 못포가가 남아 있다 아 제가 분석 시한 글 적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난 다음에 9,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바닥 분석가가 2,000원대인데 자 2,000원대인데 왜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2,000원대에 추천을 드렸는가 자 이것을 아하 이거 잠깐만요 자 여기 카페를 보시면 자 태원물산의 잠재자산을 보면 꼭지 보표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태원물산의 잠재자산을 보면 왜 2,000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거의 만원까지 급등을 하는가 그러면 뭐 거의 한 480% 정도 수익인가요 뭐 2,000원이 5,000원 갔으니까 그렇죠 480% 정도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태원물산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꼭지 보표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지리하시는 비용이 몇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몇만원 아끼지 마시면 아끼지 않고 저한테 알려달라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의 모든 잠재자산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되는데 자 태원물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종목의 매수당가가 여기가 지금 2,000원입니다 1,979원이니까 1,979원 2,000원 아닙니까 여기가 바닥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드리는 말이지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너희들 2,3년 동안 끝까지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그냥 400%는 따먹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500%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태원물산 자 이 종목 아이고 이거 지금 걱정됩니다 동종목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어느 종목 못지않게 이 종목은 태원물산은 제가 바닥에서부터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태원물산 저희 카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구매 종목 50호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정의원 바닥추천조 태원물산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평선이 안정권입니다 2014년도에 신규 준입자는 추경 매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북박인님 2,360원 매수 들어갔고요 자 미카엘 천사님 2,580원 그 다음에 추경 매수를 조금 더 해서 2,626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분석가 2,200원 대비 130%, 140% 상승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132% 상한가 쳤습니다 추가반등이 강합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이 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 눈탱이 맞은 개미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요 자 이렇게 400% 500% 많게는 1000%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꿈의 수익률 꿈의 수익률의 종목이 저희 카페에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최소 300%에서 많게는 2000%까지 대박이 터지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대박 바닥분석주 120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면 이 밑에 수익률 다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나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사놓고 기다리시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오늘의 일정도로 이렇게 수화가 됐습니다만 강웅로서는 저는 외칭단 체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 같으니 당신만 하더라도 당신만 하더라도 우리는 외칭단 체처로rest를 사는 것 같습니다